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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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돌아 당겨야지 히힛 헬 그냥 태워 죽이면 되지 최대 피해자는 7티어 경순들이고 7,8티어 경순들 32mm 못 뚫어 예전엔 뚫었는데 대공까지도 붙여먹어 딜을 못 넣어 7티어 경순들 8티어는 그래도 32mm까지 뚫으니까 애틀도 있고 원래는 그래도 고간 찍으면 27mm까지 뚫었는데 이제 27mm도 못 뚫어 그것만 그러면 내가 뭐라하네 어? 대공까지 너 붙여먹어가지고 그냥 맞을까? 안맞네 넘기나? 넘기긴 했네 넘기긴 했네 잠깐만 아 나 저기서 보이는거구나 아 그렇구나 있거나 말고 나 어 응 응 엉 엉 솔직히 개콘은 박준영, 정종철, 오지연 그런 분들 그런 라인 빠졌을 때 이미 끝난 거 같아 내 느낌상 뭐냐, 막 수다맨, 생활 사투리 그런 거 있을 때 갈갈이 삼형제 있을 때 그때가 쩔었거든 진짜 사바나의 아침 빰바야 김영철 있을 때 내는 이렇게 못 잊는다고 그때 진짜 오래됐는데 복장 통일하고 어 그 뭐냐 비닐옷 비닐옷 비닐옷으로 복장 통일한 거 베네치아 뭐하냐 비닐옷 이제 저기서 모아 그냥 악리는 이러면 돼 계속 봐봐, 화재로 커버 치고 있잖아 응, 잡았네 악리는 그냥 구간 빼도 돼? 어차피 뭐 240mm라 화재율로 좋지 기본 관통력도 좋지 안 돼 흐흠 솔직히 보면 8인치 이상은 모짓갱이 고건 안찍어도 되는데 고건 안찍어도 되는데 죄송할 짓을 왜하나? 어? 죄송할 짓을 왜하나? 그냥 정치색 생겼다고 하면 되지 잠깐만, 몬타나야 너 왜 후진하냐 사바나야 사바나야 침에, 사바나야 침에 그거 있었는데 여자의 그거 어? 게스트롯 시청자 출연해가지고 너 어디서 왔나 했더니 집에서 왔다! 이러고 근데 그게 애드립이라는거였나? 뭘 잘래주? 죽었네 베네치아 브루고뉴 있었네? 여기에 23이 올거 같거든? 느낌이 그래 안오네 안오네요 리콜 들어갑니다 리콜 어? 여기 23였네? 어디있는데 23이 그걸 알아야지 24만 나 더블 길 신대는 시타 터는거 보여드림 어? 과간 터는거 뭐야 애들이 어? 과간 터는거 뭐야 애들이 어? 어? 나 뭐 마졌어? 어? 오우 ㅅㅂ 잠깐만 형님 뼈 맞았어요 어어어 시타텀 디모일이지만 몬탄한가? 몬탄하겠지 뭐 저기서 뭐 갑자기 터칠게 몬탄 밖에 없는데 살짝 사리자 살짝 사려야돼 피좀 채우자 피 채우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헉? 디모일이 뚫렸어 썬덜한테 객이다가 어? 넌 또 왜 뚫렸어? 애들이 뭐 다 뚫리고 다녀 어? 왜들 그래? 아.. 객 애매하게 해주는거 봐 저거 어잉 어잉 정말 나빴어 정말 나빴어 아잉 애매하게 해주면 안 뚫린다고 오오 고고임마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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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하 어이 너 백관냐? 뭐해? 얘 잘 지내네 아! 돌리고 있어 그쵸 아아아아아아아 응? 나 4킬리였어? 이겼으면 됐어? 나 4킬리였네 이겼으면 됐지 뭐 난 님들이 4킬리 크로켄 언급해가지고 나 4킬리인거 알았어? 딱 1900이네 10라인